수준- 아 참 제가 인터뷰 때 입학종을 떨어서 오늘 제 카드를 이렇게 써야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왔습니다! 아 참 참 씁쓸하네요. 그렇지만 우리 멤버들 찾는 거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게임을 통해서 그 한 멤버만 뽑아서 제 카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인사일 카드! 아! 그래가 좋아! 만약에 제가 이긴다면 3만 원으로 화장솜과 폼클렌징 대량 구입을 하겠습니다. 저 막내 강민이는 만약에 3만 원으로 어... 혼자 보상과 그리고 막국수를 진짜 혼자 뱉어지도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씨! 저를 뽑아주세요. 3만 원치 인형 뽑기를 하겠습니다. 어... 어... 기프티 카드를 사겠습니다. 스타벅스 같은데.. 저는 게임에서 이기면 현금 3만 원을 받겠습니다. 형님! 형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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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저는... 제가 이기면 저도 현금 3만 원으로 받겠습니다. 와~! одар— 오가!! 러블렉스 오 좋아 좋아 아 이거지 하나 둘 셋 아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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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우 fremd 하나 둘 셋 잠시 깨와! 난낭이지 난낭! 난낭난낭! 하나 둘 셋! 아 이뻐! 이거는 진짜 안 돼! 아 이거지! 아 내 총 다 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2, 3 1, 2, 3 1, 2, 3 1, 2, 3 아 이건 게임이 불가능해 이거 진짜 대신을 세워야 돼요 이거는 너무 게임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제시어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하는 거랑 똑같이 일신 금지가 돼야 돼요 예를들어 짜잔 짬뽕 했을 때 1, 2, 3, 짜잔! 1, 2, 3 1, 2, 3 콜라! 강민이가 좀 이상한 말이었어요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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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적으로 무디가 마지막 무디인 만큼 제가 드릴게요 스완카이 1, 2, 3 스완 왜 막 안 해봐 내가 못하겠어 다 똑같이 에버랜드, 헤이미, 엄베이 1, 2, 3 에버랜드! 엄마, 아빠 1, 2, 3 엄마! 갈게요 루미오, 줄리엣 1, 2, 3 줄리엣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2, 2, 3 2, 3 2, 3